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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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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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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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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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데 한례를 받게 하는 것은 바를 필요도 없는데 사실은 바울은요 이런 말에서 고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은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하고 율법하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 같이 하고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맞춰서요 약한 자에서부터 약한 모습을 보여요 왜 그랬어요 할 수 있으면서도 못하는 사람도 같이 못하고 왜 그랬습니까 딱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코장함이라 그 영혼을 구원하게 포커스가 거의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해야죠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으니다. 디모드에게 한례를 받도록 한 것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이것이 그치는 일이 될까 싶어서 이게 놀댕이 될까 싶어서 이런 바울의 복음의 유익을 우선하는 마인드가 어떻게 해요? 디모드에게 각인된 겁니다. 디모드 다 알아요. 다 알았는데 우리 서성이 이렇게 하시구나. 이렇게 한 이유가 있구나. 어느 정도입니까? 소변 볼 때마다 서성 바울이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법을 배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랩너트들이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받아요. 영계 모든 성도들은 항상 복음이 우선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자녀들을 엘리트. 복음의 엘리트. 이 시대에 영계 서밋. 기노하 서밋. 기능 서밋. 누구에게나 서밋은 뭐예요? 답을 주는 겁니다. 대통령에게도 답을 주고. 흔들리는 사람 답을 주고. 서밋. 망대. 아멘. 서밋. 그렇게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양용하시기를 겸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의 제2차 선교 유행을 함께한 뒷모습법은 마게도니아 복음하에 허신했습니다. 바울의 지시에 따라서 대산료가 사유했습니다. 그 후에 바울과 고린도에서 합류해서 함께 복음도 했고 제3차 선교 유행을 바울과 함께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양을 할 때 함께 또 동의했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서신인 디무대 후설을 설 당시에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디무대는 바울의 순교 이후 에베소에서 감독을 지내다가 도메티우스 황제의 박회 때 순교했습니다. 디무대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을 가장 영원하게 하는 삶이라는 뜻이 이름의 뜻대로 그렇게 산 것입니다. 제자 디무대. 우리 같이 한번 이름을 넣어서 해봅시다. 제자 정원주. 제자 이름. 시작. 제자. 한 번 더. 제자. 제자. 자기 이름 쓰세요. 여러분이 그렇기도 하죠.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 정원주입니다. 아멘. 제자.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서 이 시대의 2, 3, 7 나로 5천 명 살리는 성교 여정에 정말 기념비적 발자치를 남기는 그러한 증거의 길을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막연한 기독교인 아니고 교인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되게 하여 조합사사. 날마다 나중심, 물질중심, 해당 성공적인 임에도 완전히 유혹에서 빠져나왔어.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항상 언약 전달하는 자로 복음의 중요성을 누리는 자가 되기하여 조합사사. 예수의 성받대로 기도합니다. 아멘.